쇼미 더 고민 쇼미 더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 관만 1구역 재개발 구역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관리처분 인가가 난지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존 뉴스테이 방식에서 일반 분양 방식으로 변경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 매물은 도로 부지 8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집이 없는 상태에서 땅만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다가 도로 내 입주권이 나오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부산의 관만 1구역 재개발 사업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여기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데 2020년도 10월에 관리처분이 났다가 2022년에 이주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이주가 다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지죠 사업 지연 요소로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착공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현금 청산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냐면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서 명도 소송까지 완료가 돼야 이주를 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명도 소송도 거의 진행이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착공까지는 소송 기간을 고려했을 때 1년도 넘게 소유가 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다른 지연 사유로는 비대위가 좀 강성하다 이 부분을 좀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해임총회나 이런 것들도 몇 번 발의가 됐었죠 간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뉴스테이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총 세대 수가 지금 9,0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조합원은 한 2,850세대 정도예요 나머지는 일반 분양 세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부산에서 이렇게 대규모 공급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미분양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또 시세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뉴스테이 방식으로 좀 전환을 했던 거죠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와는 다르게 기업이 시세보다 낮게 매입을 해서 이거를 직접 8년 동안 임대 아파트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분양 물량이 기업의 임대 물량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미분양 우려가 없는 사업이기는 하죠 근데 다만 이제 미분양 우려가 없는 만큼 싼값의 기업의 임대 물량으로 넘기기 때문에 사업 시익상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작년까지 이제 부동산 경계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뉴스테이가 아니라 일반 분양으로 가더라도 이게 분양이 다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생각들이 생겨나서 비대위가 결성이 됐죠 그래서 뉴스테이에서 일반 분양으로 바꾸자 뭐 이렇게 해서 해임총에도 발의가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일반 분양 방식으로 가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도 사실 주택 경기가 좀 나빠져서 서울도 미분양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여기처럼 이제 대규모 공급 지금 일반 분양 세대가 한 6000세대에서 70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미분양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일반 분양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 의결이나 사업 인허가 변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사업 진행해서 사업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로 사업이 지연된다라고 하면 사업 방식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바로 근처 옆에 있는 우암 2구역 사례를 보시면 일반 분양 방식으로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아실 수가 있어요 우암 2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일반 분양 방식으로 좀 바꾸자 라고 해서 사업이 지연된 곳인데 아예 멈췄었죠 한동안 그래서 여기는 간만 1구역이랑 조금 다른 거는 일단은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어느 정도 그러다가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테이 방식에서 일반 분양 방식으로 바꾸려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는 허그 보증으로 이제 사업비 대출금 같은 것들이 나갔는데 이게 상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뉴스테이에서 일반 분양으로 바꾸기 어렵다라고 해서 계속 승인을 내주지를 않았고 그리고 시공사가 당시에 대림건설이었는데 사업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반 분양 방식으로 바꾸는 데 동의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합에서는 시공사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2,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또 하나 줄 시공사나 신탁회사를 찾았지만 결국에는 여러 번 이제 유찰이 돼서 좀 신탁사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두산건설이 좀 시공을 하기로 해서 이제 일반 분양 절차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정도 되면 조합원이 지금 800명 정도거든요 한 달에 이제 발생하는 금융 비용만 거의 10억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조합원 1인당 이제 사업이 지연될수록 한 달에 이제 부담해야 되는 게 100만 원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비춰봤을 때 사실 이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실제 이제 지금 주택 경기까지 나빠진 상황에서는 또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됐을 때 상업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주택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조합원들이 많이 지지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혼재로서는 좀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이탈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좀 우암 2구역 사례에서 봤듯이 좀 간만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뉴스테이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입주권으로 이번에 한번 돌아와서 살펴보면 간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북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조합원 세대에는 거의 바다 조망이 가능해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고 또 여기가 9000세대 대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죠 또 부산역이나 김해공항 이런 쪽도 가까워서 좀 교통도 좋은 곳이에요 이런 점만 봤을 때는 사실 적당한 시점에 좀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실거주 측면에서는 좀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투자 측면으로 보신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이제 입주 시점에 전월세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산에서 지금 9000세대가 공급이 된다고 보면 그래서 이제 입주 시점에 바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뭐 적절한 시점에 아예 그 이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세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매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좀 저렴한 매물들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거는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지연 요소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올해까지는 좀 보셨다가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일정 면적을 넘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80제곱미터 매물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만 넘으면 이제 입주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0제곱미터 이상 매물을 사시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필지 땅이 60제곱미터를 넘어도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지만 한 구역 내에 여러 필지를 갖고 있으면 이걸 다 합쳐서 이제 60제곱미터가 넘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일정 시점 이후에 쪼개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쳐지지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서 이제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 받으신 후에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soort 기초에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